안녕하세요 장희수 기자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방송에서 채널A와 한동훈 검사가 그동안 해온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채널A 기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말을 맞추면서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MBC는 2020년 3월 31일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하죠 바로 이날 채널A의 동정민 앵커는 자신들의 간판 전용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A에서 다음과 같은 채널A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방금 전 MBC가 보도한 채널A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채널A의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철 대표의 대리인 제보자 X가 이동재 기자를 접촉해온 사실을 3월 22일에 처음 알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일까요? 3월 13일 백승우 기자가 배혜림 법조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보고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철 선생님과 하는 말 가족도 알아? 아무도 모르고 가족만 알아 이철 안에 채널A 말고 신동아 TV조선에도 그렇고 이철 안에 늘 계속 압박한다고 주변 탐문도 하고 그런다고 양주집 근처도 와서 대기하고 또 신라젠 관련해서 상장 이후에 이철 대표는 상장 전에 여러 가지 개입했던 거고 친박의 최경환이 거기에 거액을 투자했었는데 괜찮겠어요? 자 3월 13일은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를 두 번째 만난 날입니다 이날 백승우 기자도 동석을 했는데요 제보자 X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방금 보신 것처럼 배림 팀장에게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강조 표시도 하고 보안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말이죠 13일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는데도 22일에 처음 알았다고 거짓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3월 31일 날 배혜림 법조팀장과 전략기획실 소속 강모 기자는 채널A가 발표할 입장문 문구에 대해 계속해서 상의를 합니다 이 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시겠습니다 선배 동재한테 이 내용 관련해서 3월 22일 처음 보고받았다고 써도 되는 거죠? 응 넵 감사합니다 이철 관련 취재한다는 보고는 2월 말에 받았는데 어? 그럼 안 되겠는데 사회부장은요? 검찰 거론하면서 구형 얘기했다는 덩건 처음 보고받은 거야 자 이 대화만 봐도 3월 22일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죠 그 다음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요 이 둘의 카카오톡 대화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채널A는 3월 22일 이동재 기자로부터 신라진 사건 종관계 연루 의혹 취재와 관련해 담당 데스크가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신라진 사건 취재하고 있는 걸 3월 22일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읽힐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응 전화할게 내가 우려하는 건 기자님 얘기를 전달하고 자료 전달받고 그런 거가 당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보통 2에서 3일 걸리니까 근데 출정을 나가면 아무런 연락을 못해요 그런 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22일에 처음 알았다고 해도 되냐가 논란이 되자 배림 팀장이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후 배 팀장은 본인이 3월 13일 백승우 기자한테 받았던 보고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강 기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게 3월 13일 금요일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3일에 관련 내용을 이미 보고받았다는 걸 다 파악해놓고도 우리는 22일까지 몰랐다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재와 백승우 기자는 신라진 사건 취재 초기부터 배림 팀장에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2월 10일 오전 배림 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보실까요? 양주로 출발합니다 특이 사항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경기도 양주는 신라진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의 자택이 있는 곳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이른 아침부터 여기 취재간다고 배 팀장에게 보고한 거죠 그날 저녁에 배 팀장이 보고받은 메시지도 보실까요? 검찰 신라진 대상자 관련 접촉 포인트 이철 일가, 손XX 아내의 EX 아들 양XX 며느리 등기상 소유자로 적힌 곳은 양주 소재 아파트 내 곳 ENG 촬영 모두 완료 현재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17-725 등 75호의 실거주 가능성 높아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17-725 등 15호는 펜트하우스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18-1655 등 55호와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 28-8 유승한 네들 아파트 65호 등 15호는 현재 세주는 듯 실거주 아님 앞선 방송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동재 기자가 배림 팀장한테 보고한 내용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철 대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있는데 이 정보를 검찰에서 받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신라진 사건 취재와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 다 보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놓고 자신들은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몰랐다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한 겁니다 나중에 채널A가 외부 조사위원들을 위촉해 진상조사를 하는데 이들은 여기서도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합니다 배림 팀장의 카톡에서 드러난 채널A 기자들의 조직적인 거짓말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려면 오늘 밤새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이번엔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자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지운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동재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백승우 기자의 검찰 신문기록 보시겠습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조사위에 이미 제출하였다가 2020년 4월 2일 반암받았다고 피의자는 진술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에는 조사위에서 확보한 위 이동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왜 존재하지 않는가요? 제가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일부를 지우기는 했는데 다 들어보고 지운 것은 아니라서 뭘 지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어떤 파일을 지웠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10일, 3월 17일, 3월 20일, 3월 21일 각각 이동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3월 17일에 이영림 서울 남부지검 공보관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만 골라서 지운 겁니다 그래놓고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뭘 지웠는지 모르겠다 특정 내용을 골라서 지운 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런데 백승우 기자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백 기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시겠습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법조팀 상급자들인 배혜림 사회부 차장과 홍성규 사회부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되었고 결국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이전 홍 부장, 배 차장, 홍 부장, 이 기자, 배 차장 이 기자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그분들이 그 자료를 삭제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법조팀장까지 카카오톡 내용을 싹 지운 거죠 사실을 밝혀야 할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던 겁니다 부장부터 현장 기자들까지 한결같이 말이죠 지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3월 30일 배혜림 팀장과 백승우 기자의 통화 내용을 보실까요? 배혜림 팀장이 백승우 기자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제보자한테 너희들이 들려준 녹음 파일을 제보자가 녹음할 수 없는 구조인 거냐 이걸 말이죠 녹음 파일이 없으면 이렇게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있으니까 혹시 상대방이 녹음했을까 봐 이렇게 묻는 거죠 다음 말은 더 가관입니다 녹음 파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통화하고 나서 여러 뭐 사람들의 뭐 이렇게 취재 내용을 정리해놓은 메모이지 녹음 파일이라는 건 잊지 않고 검찰도 그렇게 대응할 거야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녹음 못한 거 맞지?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요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녹음 파일이 없는 거야 녹취록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맞추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죠 자기들이 녹취록을 풀고 타임코드까지 달아서 배혜림 팀장한테 보고됐던 이 녹취록 이거 뭡니까? 사실을 알리는 게 기자인데 사실을 조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도 이동재 기자라 뭐 그냥 뭐 여러 기자들이 전화하는 선에서 전화할 수 있지만 아? 사담 사담 선에서 예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대화를 전혀 나눈 적이 없어 응? 예 그래서 녹취록이 있을 수가 없어 예 예 녹취록을 그쪽에서 보내 그 보도하기? 녹취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있다고 예 녹취록을 보내주지도 않고 녹취록이 있다고 전화를 할 시 법적 대응하겠다가 한동훈 대응이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어? 이 스탠스는 잘 알아두고 예 예 알겠습니다 3월 30일 날 한동훈 검사가 저한테 딱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나는 이동재 기자와 신라젠 관련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러니 신라젠 관련 녹음 파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배림 팀장이 같은 날 백승우 기자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한동훈 검사 입장이 이거니까 너도 알고 있어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mbc 보도를 앞두고 채널A 기자들과 한동훈 검사가 서로 말을 맞췄던 겁니다 이래놓고 검언유착이 아니라고요 서로 말을 맞춘 내용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는 수시로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부산까지 찾아가서 한동훈 검사 만나서 신라젠 얘기를 했고 이걸 녹음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죠 또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와 3월 20일 통화한 걸 녹음해서 제보자 엑스한테 들려줬고 이 통화 녹취록이 배림 팀장한테 보고까지 됐습니다 배림 팀장의 카카오톡이 포렌식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모두 드러난 거죠 배림 팀장과 백승우 기자는 4월 1일에도 다시 한번 말을 맞춥니다 이 둘의 4월 1일 통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회사가 진상조사단을 꾸렸어 어? 예, 예 그런데 동재가 그 녹음 파일이 없대 전화기도 분실한 상태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한동훈이라고 이자하고 들려주긴 했는데 사실은 한동훈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메모한 거를 정리한 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동훈이 아니었고 뭐 들려, 들려준 파일도 한동훈이 아니고 녹음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어,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승우도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를 앞두고 4월 1일 다시 한번 말을 맞춘 겁니다 녹음 파일이 없다 한동훈 파일이라고 하고 들려주고 녹취록도 보여줬는데 사실 그거 한동훈 것 아니었잖아 너도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들은 끊임없이 한동훈이 아니라고 한동훈 녹음 파일이 없는 것으로 하자는 말을 합니다 진짜 한동훈이 아니면 녹음 파일이 없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저는 이들에게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알려야 할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지워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조사에서는 진실을 조작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4월 채널A의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줍니다 그 조건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가 방통위에 거짓말을 한 경우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죠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말을 맞춘 사실이 수사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와의 검언유착도 확인이 됐고요 명백한 재승인 취소 사항입니다 저는 이번 검언유착 시즌2 보도를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전에 이번 보도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취재는 완벽할 수 없고 늘 한계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언론사와 기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보도가 완벽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쓰고 그렇게 보여지도록 편집도 하고 보도를 합니다 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는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부딪혔던 한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함께 밝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의 한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취재는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기록 1300페이지를 입수해 분석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입수한 기록이 전체 수사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수한 기록에는 이동재 기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일부만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내용은 배혜림 팀장의 카카오톡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카톡 서류에는 수호 발신자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복사해 줄 때 개인정보라고 판단하고 가리고 복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배혜림 팀장이 어느 카톡방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눈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는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혜림 팀장의 카톡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고발할 사람이 준비가 돼 있다 고발 사주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죠 또 다른 언론들이 일부 보도하기도 한 내용인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이 채널A 그리고 검찰과 결탁해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권언유착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요 미국한 제 능력과 부족한 시간 탓에 이런 부분은 미처 다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제 취재 방식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저의 취재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취재하려면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들의 대화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가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본은 오히려 압색 반대 취지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면 당시 중대본이 실제 그런 입장이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채널A와 소속 기자들 한동훈 검사의 반론을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버스는 반론 취재를 했는데요 채널A 배혜림 팀장, 강모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 등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들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채널A 측과 한동훈 검사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한동훈 검사의 녹음 파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의 아이폰이 열린다면 검언유착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기꺼이 이 보도를 함께 제작해 준 평화나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보도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준 여러 유튜브 언론 매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